생초자인 내가 이길 수 있을 거란 생각은 안 들지만 그래도 하는 수밖에 카드와 동료 난 이 둘을 믿고 있어 듀얼! 내 차례야! 카드를 덮어두겠어 힘을 빌려줘 몬스터를 일반 소환! 몬스터 효과 발동! 힘을 빌려줘 몬스터를 특수 소환! 몬스터 효과 발동! 그렇다면 몬스터를 특수 소환! 힘을 빌려줘 몬스터를 싱크로 소환! 차례를 끝내줘! 내 차례야! 드로우! 카드를 덮어놓지! 좋았어! 몬스터를 소환! 해석! 마법 발동! 차례를 마치겠어! 간다! 내 차례다! 드로우! 부탁한다! 몬스터를 일반 소환! 좋아! 몬스터를 싱크로 소환! 몬스터 효과 발동! 몬스터 효과 발동! 몬스터 효과 발동! 지금이다! 어퍼둔 카드를 열겠어! 함정 발동! 시작한다! 몬스터를 특수 소환! 몬스터 효과 발동! 몬스터 효과 발동! 배틀이다! 받으시지! 몬스터로 다이렉트 어택! 겁먹긴 누가! 자, 어떻게 나올테냐? 차례를 마치겠다! 어떻게든 해야 할텐데? 내 차례야! 진작! 드로우! 패서! 주성 마법 발동! 패서! 마법 발동! 이거다! 몬스터를 특수 소환! 주성 마법 발동! 이거다! 몬스터를 특수 소환! 부탁한다! 몬스터를 소환! 좋았어! 몬스터를 특수 소환! 배틀이다! 가라! 몬스터로 공격하겠어! 희망은 무너지지 않아! 버퍼둔 카드 오픈! 함정 발동! 몬스터 효과 발동! 진짜 괜찮아? 몬스터를 특수 소환! 제법인데? 가라! 주적 공격이다! 적금! 이 힘 엄청난걸! 몬스터 효과 발동! 이거다! 몬스터를 특수 소환! 몬스터 효과 발동! 큰일이다! 차례를 끝내지! 짐작하고 있었어! 여기까지 올거란걸! 내 차례다! 요우! 카드를 덮어두겠어! 몬스터 효과 발동! 어살타! 몬스터 효과 발동! 힘을 빌려줘! 몬스터를 일반 소환! 몬스터 효과 발동! 좋아! 몬스터를 특수 소환! 몬스터 효과 발동! 물러서지 않고 공격한다! 배틀! 받으시지! 몬스터로 공격한다! 포기하지 않아! 차례를 끝내겠다! 어떻게든 해야 할텐데! 내 차례야! 짐작! 드로우! 배틀! 끝장내주지! 공격이다! 몬스터 효과 발동! 이거다! 몬스터를 특수 소환! 으아아아악! 으아아악!